아재 개그를 얼마나 좋아하면 성대 결절 때문에 수술을 받았는데 말을 못하는 상황에서도 아재 개그를 했어요? 아니 그러면 미우새로 삼행시 같은 거 할 수 있어요? 자 저 운을 띄워 드릴게요 미! 미운 적도 있었지만 내 마음에 내 마음에 비수를 꽂은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너를 사랑한단다 이렇게 긴 삼행시 같은 거 이 정도면 숙히면 돼 자 우! 우는 네 모습을 볼 때마다 내 가슴은 미워졌단다 끝났어요? 네 새삼스럽지만 많이 못해준 말이 있어 한마디 해주고 싶단다 내 아들로 태어나 주어서 너무 고맙고 사랑한다 아니 여기 추신 하나 있는데 추신 추신 피에스 현금으로 해줘라 포기 아 아 children 아 아 아 아 아 어허허허허